정말 오랜만에 대상력의 우디르가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자크와의 땀내나는 라인전이 걱정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감상해볼까요? 아직 적응하는 중 뭔가 탱커들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불만같이 멍때리게 됩니다. 까비 서서히 알아보고 최선을sim 한 라인전이 더는 꾹꾹으로 진짜 더럽게 싸우네요 진짜 더럽게 싸우는 것 같네요 핑퐁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외식급 드리블. 도발 좀 할 줄 아는 트위치. 결국 당해버린 대상형. 도발 좀 할 줄 아는 트위치. 도발 좀 할 줄 아는 트위치. 죽기 전에 뱉은 담당자 막걸리는 장면을 찾고 있습니다. 땅이 불가능한 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제작되었습니다. 기능이 제작되었습니다. 기능이 제작되었습니다. 왼쪽 포도에 지속되었습니다. 기능이 제작되었습니다. 기능을 모아서 복종을 재작되었습니다. 제이스가 아무것도 못하네요 저피로 들이대는 상남자 저피라고 할인해서 저피라고 할인했지만 고급이 없어서 저피라고 할인해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 세조공 반응하면 대상형 소발사단의 게임을 잡고 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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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